자 이분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꾸준히 계속 관리를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이분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긴 해요. 근데 열심히 하진 않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 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자치고는 사실 남자분이었으면 여기가 거의 맨들맨들해져 있는 그런 상태이셨을 건데 여자는 남자들처럼 그렇게 완전히 맨들맨들해지지가 않으니까 요런 상태가 남자분들 맨들맨들한 상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 처음에 오셔가지고 두 달 정도 지났을 때인데 뭐 이거나 이거나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때는 머리 색깔이 좀 갈색이고 이때는 염색을 까만색으로 하셨는지 그런 정도의 차이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오셨을 때 이때도 염색한 거 이때도 염색한 거거든요. 보면은 아직 뭐 그렇게 많이 채워져 보이진 않아요. 이게 두 달 정도 지난 상태예요. 여기서 여기가 두 달, 여기서 여기가 두 달.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비교해보면 요게 이제 4개월 정도 됐을 때인데 이때는 보면 지금 여기가 앞머리가 좀 앞으로 가 있고 요거 지금 앞머리가 뒤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지금 요기 부분은 앞머리가 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빼고 보셔야 돼요. 요기만 보시고 여기도 똑같이 요쪽 빼고 여기는 지금 여기에 있는 머리들이 앞으로 가 있으니까 사실 여기가 가려져 있다고 여기처럼 요만큼이 가려져 있는 걸로 생각하면은 요 뒤쪽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거든요. 보면 뒤에가 약간 요기 부분이 요쪽이 조금 메꿔진 정도 조금 줄었다. 근데 아직 크게 차이를 잘 못 느끼겠다라는 정도예요. 요게 이제 4개월 차 때 그 다음에 두 달마다 열심히 오시다가 그 다음에 9월 달에 오셨어요. 봤을 때 조금 좋아졌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르마만 탔기 때문에 여기 좀 커버가 됐을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크게 차이가 안나. 뭔가 효과가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6년에서 17년 그 다음에 오신 게 17년도인데 15년도랑 17년도 2년 정도 지난 사진인데 뭐 전체적인 면적은 잘 모르겠고 여기는 약간 줄은 것 같기도 하고 잘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2017년도 9월에서 갑자기 2019년도 3월 2년이 또 지났어요. 지금 여기서 15년도에서 19년도까지 총 4년 동안을 찍어 놓은 사진인데 보면 다시 빠졌어요. 2017년도 조금 관리를 하고 있었을 때랑 그 다음에 2년만에 다시 와서 사진 찍었을 때 보면은 이때보다 조금 더 넓어졌죠. 약간 휑해졌어요. 이 중간에 오지를 않으셨으니까 안 했겠죠. 저희 제품을 구매하려면 오셔서 사진도 찍고 구매를 하시는데 2년동안 지금 관리를 안 하신 거예요. 뭘 좀 다른 걸로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분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분 맨 처음 사진이랑 다시 빠져 가지고 또 안 좋아진 상태의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이때보다는 지금이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다고 해서 나왔던 머리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해서 좋아졌으면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해서 조금 좋아졌다 그래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이제 뭐 또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하면은 또 몇 년 지나면 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려면 우리 얼굴에 스킨 로션을 피부 안 좋을 때만 바르는 거 아니잖아요. 좋을 때도 좋은 걸 유지하려고 계속 바르는 것처럼 그래도 이분은 맨 처음에 요런 상태에서 지금 요런 상태라 그러면 그 5년동안 사실 탈모관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뒀던 사람들 생각하면 이 상태에서 5년 뒤에 점점 더 안 좋아졌겠죠. 더 넓어지고 더 숱이 없어지고 근데 뭐 중간에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꾸준히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상태가 뭐 유지되고 있는지 뭐 좀 좋아졌다 다시 빠졌어도 처음 상태보다는 괜찮다는 거예요